안녕하십니까 이건 지금 알루미늄 화산이구요 어 보통 금속화산 테이밍을 이런식으로 간단하게 하죠 저도 대부분 그렇구요 그래서 금속화산에서 주목적은 정제된 금속이니까 온도가 일정 온도 이하 일때 160도 이하 일때 9초당 한번씩 로드를 작동시켜서 이렇게 그래서 알루미늄을 배출하는 구조로 간단하게 테이밍을 하죠 그래서 뭐 전력은 당연히 자체전력이고요 어 온도는 뭐 이렇게 되고 다음에 이거는 이제 과열방지 용 액체 살짝 깔아 둔 거구요 이거는 이제 냉각용 배관 물 써도 되죠 초냉매를 썼는데 다음에 이건 알루미늄하고 열기관에서 허빈 출력도 높이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을 1차로 냉각시켜서 어 전기를 많이 안쓰는 그쵸 어 그런 구조가 되겠구요 자동화는 아까 보셨고 컨베이어 레일 근데 며칠 전에 어떤 분이 그 제 무손실 화산 테이머 그거를 알루미늄 화산에 적용시켰더니 그 망사 타일에 알루미늄이 자연 타일로 굳어서 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처음에는 알루미늄 점성 때문에 알루미늄이 많이 쏟아져서 망사 타일 안에서 자연 타일이 된 줄 알았어요 확인해 보니까 디폴트 용량이 있거든요 이 게임 내부 데이터로 근데 알루미늄은 디폴트 용량이 200킬로 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마그마는 1840킬로 그 다음에 철은 한 1000킬로 되거든요 그건 제가 나중에 본문에 올리도록 할게요 근데 그 디폴트 용량의 80% 까지만 잔해가 돼요 알루미늄이 200에 80 이니까 28에 16 160킬로 까지만 잔해가 되고 161킬로 이상은 자연 타일이 된 거죠 그래서 어 사실 요런 식으로 하는 거는 얘가 활동기일 때는 여기 온도가 지나치게 높고 휴식기일 때는 지나치게 낮아서 온도 피크가 있죠 왜냐하면 여기 잔해에서 열이 계속 발산되니까 전력 낭비가 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도 한번 테이밍을 한번 해봤어요 이거는 전에 올린 니오비움 테이밍하고 똑같습니다 액체 펌프의 펌프 범위는 100호 기준으로 해서 10자인데 액체를 감지하는 거는 요렇게 4칸이거든요 지금은 나프타 30킬로를 감지해서 얘가 작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력 간단하고요 온도 간단하고 재질은 여긴 나프타 30킬로그램이나 아니면은 비스코젤 100킬로 이하로 깔아두시면 이제 번갈아 가면서 펌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필터가 되는 거고 알루미늄 필터가 되는 거고 배관은 여기서 펌프에서 여기서 필터 돼서 알루미늄이 일로 떨어져서 냉각되고 나프타는 여기에 와서 이제 펌프를 냉각시키는 그런 구조고요 그 다음에 얘는 터빈 냉각하고 알루미늄도 냉각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알루미늄하고 1차 열 교환하는 거고 자동화는 이거는 열액조 자동화 이거는 컨베이어 자동화고 이거는 공회전 방지용으로 500킬로 이상이고 온도가 150 이하일 때만 펌프랑 로드를 작동시키는 거고요 알루미늄 필터 그 다음에 컨베이어는 로드에서 나와서 나와서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일정 온도 이하이면 배출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가규는 그냥 열교환용이에요 얘는 이쪽으로 이제 전달을 하는 거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열교환을 하는 용도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화산 테이머는 그 잔해 형태로 열량을 저축했잖아요 이거는 그냥 여기에 열량을 저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그 열량을 이쪽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얘가 휴식기든 활동기든 항상 요 수준으로 유지가 돼요 항상 100%죠 풀가동 그래서 저 같은 이제 터빈을 풀가동시켜가지고 결국 기저전력으로 쓰는 스타일한테는 참 좋죠 대신에 이제 초기 비용이 많이 들죠 간단하게 하는 버전 그 다음에 풀가동시키는 버전 두 가지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좋은 밤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